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시입니다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최소 한 번은 들어봤을 것이고 한 번 들어봤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보는 정말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런 시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 칭하고 자신을 양으로 비교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말 다양한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과 신하, 주인과 종, 아버지와 자녀, 목자와 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도 깊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했을까요? 첫 번째는 목자는 일단 자신도 스스로 목자였기 때문에 그 양의 습성과 양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스스로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한 것이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한 것이죠 이 다윗이 표현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선 우리는 양이 어떤 동물인지 알아야 하고 또 목자는 어떤 직업인지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솔직히 설교를 자주 많이 들으셨다면 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양은 그냥 맛있는 고기를 주는 동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양고기를 주실 때 그 양고기를 먹고 완전히 반해서 양고기는 정말 최고의 고기구나 라고 생각했죠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농담으로 아버지께 괜히 하나님이 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양고기를 분명히 좋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양고기를 즐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식재료의 양이 아니라 정말 양이 어떤 동물인지 한번 알고자 인터넷과 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양이 정말 어떤 동물인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고 그 특성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 특성을, 세 가지의 특성을 알려드릴 때 왜 다윗이 우리를 양으로 칭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특성은 양은 보호가 없으면 절대 스스로 살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양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은 그냥 뭐 흰 털이 있고 자그맣고 그런 동물인데 생각보다 양은 종이 정말 많습니다 700억 가지의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야생종으로 구별되는 종류들도 있고 가축으로 구별되는 종류도 있습니다 털을 위해서 키우는 종이 따로 있을 정도죠 이렇게 야생양 같은 경우는 의외로 정말 빠르고 날렵하고 절벽도 올라올 수 있고 스스로 보호를 할 수 있는 뿔도 갖고 있고 시력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스스로 이동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로 가축으로 키워지는 양들은 느리고 금뜨고 스스로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축 양 중에서 뿔을 가지고 있는 종들도 있는데 이 뿔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컷 양끼리 싸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신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많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또는 심지어 어쩔 때는 두려움이 질려서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냥 패닉에 빠지면 서로 치고받고 심지어 목자까지 들이받고 이 사건 때문에 죽은 목자도 상당히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들은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고 느리고 멍청하고 이런 양들은 인류가 만약 인류가 전멸을 한다면 제1순위로 사라질 동물은 바로 양이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아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자신들끼리 치고받고 있는 양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과 너무나도 흡사하죠 진정한 적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서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싸우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미련한 모습이죠 두 번째 특성은 방향 감각이 전혀 없고 초근시라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데다가 근식 눈까지 나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은 항상 고개를 내리고 그냥 풀만 바라보고 풀을 뜯으면 계속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냥 풀만 뜯다가 이동하다 보니까는 자신이 이제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도 없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패닉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정말 항상 긴장하면서 양들을 둬봐야 하죠 여기서 제 동생 얘기를 잠깐 하고 자는데 제 동생이 정말 상당한 길치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번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화장실을 가겠다고 나서서 직원에게 길을 상당히 자세하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 갔지 얘가 하면서 나가봤는데 식당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어요 바로 옆인데 화장실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회사에서 바로 밑에 있는 카페를 내려갔습니다 카페에서 심부름을 받아서 커피를 샀고 다시 올라가면 바로 회사 사무실인데 그 회사 사무실을 못 찾아서 다른 건물로 막 가서 이동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동생을 보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그걸 못 찾지?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얘가 회사 끝나고 자기 집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행히도 얘가 어플이 생겨서 내비게이션 보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생보다 더 길치인 게 바로 양입니다 한 번 자신이 간 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인간이 죄에 빠져서 그 죄의 맛에 빠져들어서 깊이 파고들고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악한 죄에 빠져서 구원만을 기다리는 인간과 비슷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성은 양은 고집도 세고 어리석고 두려움도 많은 동문이라는 것이죠 양은 순하고 사람 말을 잘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사람 말을 잘 따르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잘 따를 뿐이지 실제로는 정말 고집이 세고 멍청하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자신의 목자인 것도 못 따라 보고 목자를 들이받아서 목자를 죽일 때도 있죠 저희 부모님이 사역하신 성교지에 그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이 양을 키웁니다 한 7마리에서 10마리 정도 양을 키우는데 저희 교회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거나 무슨 잔치가 있거나 하면 양을 잡아서 함께 나누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어렸을 때 양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정말 양은 그렇게 순하고 하얗고 말 잘 따르고 그런 존재인가요? 그러면서 미소를 담고 그 성도님에게 물어봤는데 제가 얘기할 때마다 그 성도님의 얼굴은 굳어져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완전히 정세를 가면서 얘기하는데 양만큼 멍청한 동물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조금만 눈물을 돌려버리면 길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집을 찾아갈 수도 없고 툭 하면 다치고 또 치료해지면 거기가 또 다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고 비가 오거나 위협이 닥쳐오면 그냥 피하면 되는데 그것도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패닉에 빠져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굴러다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가축을 키워봤는데 이 양만큼 정말 키우기 힘든 동물은 또 없을 것이다 하면서 완전히 저의 동심을 파괴해 줬죠 또한 최근에 양의 털을 깎지 않아서 그 털의 무게에 짓눌려서 죽어가던 양의 기사가 떤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양과도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과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많이 닮았습니다 이런 양들을 보면 정말 목자가 100% 밀착해서 함께 있어주지 않으면 이 양들은 바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왜 다윗이 우리에게 양과 우리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미련하고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양을 돌보기 위해서 목자라는 직업이 생긴 것이고 다윗도 그 목자로 있었죠 다윗이 또 여기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윗은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이미 물질적으로 또는 다양한 것으로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쳐서 쓰러지고서 내가 울고 지쳐서 울고 낙심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10편, 23편, 1절을 러시아어로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 번역의 뜻이 조금 더 저에게는 더 와닿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어로 10편, 23편, 1절을 읽었습니다 번역을 한다면 요하가 나의 목자신이 나에게 다른 것이 그 어떤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즉 요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는데 그거면 됐지 그거면 됐지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나는 요하로 이미 만족합니다 나는 이미 요하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가득 찼으니 배가 부르니 다른 것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표현한 것이 10편 한 곳 더 있는데 34편 10절을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요하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34편은 다윗이 풍족했을 때 쓴 10편이 아니라 살 왕에게 쫓겨갔을 때 그리고 아비멜레 왕 앞에서 살려고 미친 척을 했을 때 쓴 10편입니다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자신이 미쳤다는 것을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든 어필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다윗이 나는 궁핍하지 않고 나는 요하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결핍하다 부족하다 실패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결핍하고 부족하고 실패할지라도 그 안에서 요하 하나님을 만났으니 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나는 이미 만족하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것으로 이미 가득 차했다면 다윗도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그래서 내가 결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떤 푸른 풀밭에서 그냥 맘 편하게 쉬고 있고 그냥 배불리 먹고 있고 안전하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지금 광야에 있고 양으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곳에서 요하 목자를 만났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이 모자라고 풀도 없고 그 풀을 좀 먹으면은 또 그 다른 풀을 찾기에서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는 그런 광야에 있습니다 사방은 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니 양 옆에 목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봤는데 목자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봤습니다 목자는 생각보다 정말 극한 직업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목자로 치면은 최근에 한번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목자의 사진들은 너무나도 선합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옷에 그냥 새끼 양을 딱 안고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에 양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목자는 정말 양을 위해서 24시간 계속 움직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볼 때 두 주기로 나눠서 돌봅니다 겨울과 봄 그리고 여름과 가을입니다 겨울과 봄에는 도시 또는 목장 근처를 맴돌면서 양에게 풀과 꼴을 먹입니다 양들은 풀을 뜯을 때 먹을 때 뿌리까지 뽑아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이고 다음 곳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있는 풀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다음에 왔을 때 그곳에서 다시 풀을 뜯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주 새벽 이슬이 풀들에 머물 때 그 풀들을 뜯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을 계속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멀리 이동할 수 없는 겨울과 봄에는 그 주변의 근처 하루 이틀 거리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목자는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름과 가을에는 또 다릅니다 주변의 풀들을 충분히 먹었으면 멀리 떠나야 합니다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라 며칠의 거리 또는 몇 주의 거리를 떠납니다 그렇게 양의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냥 떠난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 목자는 더 앞서 나가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직 캄캄할 때 나가서 그 장소를 탐색해야 합니다 최상의 풀이 있는 곳을 탐색해야 되고 그것이 안전한지 그것에 위협이 없는지 그것을 양들이 걸어갈 수 있는지 지나갈 수 있는지 그 모든 루트를 다 점검하고 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찾았으면 그 점검을 다 끝났으면 양들에게 돌아와 양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름과 가을에는 풀들이 있는 곳이 대부분 응침한 골짜기 또는 산악지대였습니다 그 길은 험하고 어둡고 정말 위험했죠 하지만 그곳에 최상의 풀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만 양들이 정말 좋은 풀을 뜯을 수 있고 그곳을 가야만 양들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들을 계속 인도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따라주지 않는다 해도 그들을 달래고 이끌어주고 심지어 때로는 업어서 이동해주고 또는 도적들이 들닥치면 그 도적들과 싸워야 하고 늑대가 다가가오면 늑대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일반 사꾼이라면 그냥 고용된 목자라면 이미 도망을 갔겠죠 왜? 양보다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하지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산악 목자라 산악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악 목자는 쉴 틈도 없이 이동을 해야 하고 새벽에 불을 뜯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하고 그 와중에 길을 잃어버린 양도 찾아야 하고 다친 양도 치료하고 서로 싸우는 양들은 말려야 하고 이동하기 어려워하는 양들은 업어서 이동시켜줘야 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패닉에 빠진 양들을 어떻게든 달래줘야 합니다 적들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산악 목자의 역할입니다 이게 바로 어제 우리에게 하신 예수의 그리스도 일이고 오늘 하고 계시는 일이고 내일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해 하신 아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안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양들은 그냥 진짜 100%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양은 그 목자의 노고를 이해할까요? 목자에게 정말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막 다가와서 애교를 부릴까요? 상처가 났으며 상처를 핥아주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할까요? 아니면 적들이 다가왔을 때 같이 싸우려고 할까요? 양들은 그 목자에게 단 1g의 관심도 없습니다 양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편히 먹을 것, 쉴 것, 안전할 것 이 세 가지 뿐입니다 다른 곳은 전혀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자가 다쳤든 다쳤든 말든 잠을 잘든 말든 목자가 아파서 나오지 않든 말든 그냥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양들은 목자에게 화를 내죠 왜 우리를 굳이 저 험한 골짜기로 인도하냐 아직 풀이 남았는데 왜 다 뜯어 먹으면 되지 왜 굳이 우리를 또 이동시키냐 내 이 짤막한 다리로 왜 저 위험하고 어려운 저 언덕을 걷게 하냐 숨차 죽겠는데 하면서 오히려 움직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죠 심지어 길을 잃어버리고 펜행에 빠져서 그냥 목자가 올 때까지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이런 양들을 다 달래고 치료해주고 업어주고 이끌어주고 최상한 골을 먹기 위해서 그 양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그 양들의 모든 스트레스와 분노와 짜증과 모든 것을 다 받아주면서 그냥 사랑해주면서 계속 인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저 끊임없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퍼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정말 그냥 아낌없이 24시간 계속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싫어도 그 목자를 이해하기 싫고 도망가고 짜증내고 오히려 마음의 비수를 꽂을 때도 예수님은 그저 그냥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 어두움에 빠져서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그 어린 양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들어서 다시 우리 안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이 사실을 이 은혜를 깨달은 달시기에 그 사망의 음청한 골적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요아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0편, 23편에서 다윗은 양이 목자를 만났을 때 양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심이고 두 번째는 구원하심입니다 첫 번째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나의 삶을 앞서가서 살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24시간 저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주님께 왜 이 길로 인도하시지? 옆에 보면 더 쉽고 더 짧고 더 가기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저 산기로 나를 인도하시지? 의문을 품고 의심을 하면서 불만과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 끝에 무엇이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의심을 다 받아주시면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곳이고 우리의 영혼이 그 최상의 꼴을 먹음으로써 인해 더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의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련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뜬금없이 단 하루 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시련에 있던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죠 대표적으로 인물이 바로 욕입니다 욕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가족까지 다 잃어버렸죠 그 엄청난 고난에 욕은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냥 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죠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그를 위로한다고 얘기하는 게 너 죄인이니까 그런 벌을 받은 거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 그런데 욕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습니다 욕기 23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욕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이해라심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단련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리다 한지라도 이 단련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는 그 끝에 우리는 불순문이 다 사라진 승금같은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을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를 구원하시는 목자입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 라는 단어 이 소생의 언의 뜻은 다시 찾아오다 집으로 데려오다 입니다 즉 귀를 잃어버려서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양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다시 집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은 마땅하지만 그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지르시면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목자가 목숨을 걸고 양을 위해 길을 떠나는 것이죠 갇히고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갇히고 위해 목숨을 거는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죠 그리고 정이 들면 정말 하나의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애완동물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내 가족과 같다 해도 그 애완동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목숨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진짜 누군가 자신의 애완동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줬다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미쳤구나라고 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사람이 누가 어느 사람이 누가 한 사람이 동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냐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길을 순정하며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의 일반적인 사랑, 계속해서 퍼부어지는 사랑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이전에는 이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모르고 살아갔고 그냥 받기만 하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멍청하고 미련하고 고집만 센 그런 양들이 아닙니다 목자가 어떤 분이시고 그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고 계신지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고 내가 그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로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그때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목자에게 감사하며 목자를 따르시겠습니까 다윗이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차있음을 얘기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이 물병을 뚜껑을 열고 제가 강하게 눌러버리면 당연히 물이 나오겠죠 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물이 오염된 물이고 더러운 물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하게 누르면 오염된 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염된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깨끗한 물이 나오길 원한다면 이 오염된 물을 버려야 하고 깨끗한 생수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깨끗한 생수를 사용했으면 다시 부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 어느새 오염된 물이 들어와 이 물병을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이 물병에 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다양한 것으로 가득 차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이것저것을 찾아서 나의 삶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고 나의 마음에 눈에 들어오는, 더 좋아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예뻐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나의 마음을 사탄이 자극을 하게 되면 무엇이 나올까요? 당연히 최근에 채웠던 것이 흘러나오겠죠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있었다면 근심과 걱정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내 모습에서는 저 사람이 정말 엄청난 걱정에 쌓여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 눈에 돈밖에 안 보이는구나 저 사람은 지금 눈에 권력밖에 안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냥 그것만 계속 생각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가득 채우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라는 그 항아리 안에 있는 걱정거리들이, 죄들이, 우상들이 전부 다 쓰리려 나가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채워져서 내 항아리가 물로 계속 넘쳐나도록 흘러넘쳐나도록 계속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이 보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 것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씀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우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걱정을 멈추게 되고 근심을 하지 않게 되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정말 지독하게도 괴롭히던 한 선임이 있습니다 선임은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제 동기도 함께 저를 정말 괴롭혔습니다 동기는 어떻게든 저를 밟고 일어서서 자신이 더 뛰어나 보이려고 아부를 엄청나게 했고 그 선임은 제가 주일마다 교회를 간다는 게 그렇게 싫어서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욕설은 그냥 패시브로 깔고 들어가고 계속 때리고 툭툭 치고 시비를 걸고 도발을 했습니다 그 선임이 너무나도 싫어서 한 번은 영창을 각오를 하고 되돌고 하극상을 일으켰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더 심한 욕과 더 심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대대장님께 요청을 해서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 해서 그 허가를 받아서 새벽에 나가서 그냥 나의 마음을 분노와 짜증과 그냥 그 모든 안 좋은 기분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우자고 작정을 하고 그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했죠 제발 이 선임 안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은 이 선임과 같이 근무 서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저는 이 선임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선임 어디를 다른 데로 보내버렸으면 하는 그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저의 마음에 짜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쁨이 채워지니까 아무리 그 선임이 나를 도발해도 그게 너무 유치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웃으면서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제 동기가 아무리 저를 시기하고 질투해도 아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그냥 너무나도 평온하게 모든 것을 다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제 동기랑 선임이 저보고 너 미쳤냐? 너 뭐 잘못 먹었냐? 왜 그래? 평소처럼 화를 내! 확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고서는 제 동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부처 같아 그러는 겁니다 야 너 저래 그 부처 같아 너무나도 평온해 보여 그러는 겁니다 그때 진심으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교회 다닌 사람한테 부처 같다고 하니까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아 얘 때릴까? 막 이랬는데 제 분대장이 야 교회 다닌 친구 보고 부처 같다니 예수님 같다고 해야지 그런 겁니다 너희들도 저 친구랑 같이 교회 가서 사람 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로 그 분대장과 그 선임과 제 동기들은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분대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저에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 삶을 짜증과 분노로 채울 때는 그 어떠한 것도 변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과 사랑으로 채우기 시작하자 제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변하기 시작하자 주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넘치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짜증과 분노와 하반에도 조나단이 아니라 웃으면서 기쁨과 평화를 모든 것을 넘길 수 있었던 예수님의 닮은 조나단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신다 나를 따르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둠과 죽음 속에서 벌벌 떠던 양이 선한 목자를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과 근심하지 않게 되고 두려움에도 떨지 않게 되고 먹고 자고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되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근심까지 해결해 주셔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여과의 집에 살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니 저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주여 나를 당신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세상의 축복이 되고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